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슈아 나 탈락이 켜져있어 자 자기소개해보자 구리와 너부터 해보자 오늘은 내가 이빤데 내가 이빠야 니가 이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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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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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미키예요 미안해요 저 저부터 하지 말고 쩌하게 라라부터 하면 안될까요? 얘 재미없단 말이야 어? 해봐 라라야 재미없고 내가 한번 빵 터뜨려주면 되지 사실 렌트 생각 안했지만 자기소개하라고 벌써 시간 그렇게 됐어? 어 이걸 드리비하시는 건지 어떻게 받아야 되죠? 어머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어요 라라님 네 그래요 아 TV 보고있어서 아 어? 어 끝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여기 옆에 무슨 회색깔 대거리가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때문에 매개거리여가지고 마크를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누나 틀렸어 알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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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행 아니에요? 반응 좀 해줘 미키가 매일 어? 야 이거 뭐냐? 뭐야 진짜 금방 없어 뭐야 누구야? 와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담당하고 있는 늘 건마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흫흑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시루야 너 못되위바 으으응 일로와바 뒤로와바 뒤로와바 일로와바 나와바 너와바 실효해요? 어흐흐흐흐흐uch 어흐흐흐흐흐흫 제 이름은 검마에요 그걸 또 하라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담당하고 있는 느검마입니다 알았어요 오라켓이 어? 기가파 안겨? 없어 마하 속의 보이스 심웅입니다 없어 그래 빨리 해라고 없어졌어 그러면 옆에 검마씨를 부르면서 심웅이를 부르면 느검마 심웅 느검마인데 검마나 부르네 느검마 심웅이에요 가세요 아하 어어어어 어? 안녕 안녕 오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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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해보자 어? 어? 자기소개 한 번 해보자 잠깐만 여기 이 근처에 있는데 날패이 좀 뗄게 이거 담배 핀다고요 야 GM 자 자 자 방송에서 담배 핀다고 자기소개 해봐 자기소개 해봐 오케이 오케이 이런 날파리 새끼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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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채 갖다 죽여볼라 텀블링 오이야 팝석을 하잖아 닉돈데스 갓데스 야 나도 검미할래 뭐라는겨 이씨 뭐 뜨겁나야 심상아 아니 뜨겁나는 예시 자 그러면 이제 뭐하면 됐지 네 갑시다 이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가자 오늘 뭐해요 됐어요 하하 카운터 갑자기요 하 카운터 오늘 뭐해요 밀어줄게 아이고 오늘은 내가 정할거야 오늘 뭐하게 해요 니가 시간을 짰잖아요 자 골라 동서남북 크로스 개인적으로 무궁화하고 러시안 룰러 사고싶은데요 꺼져요 러시안 룰러 러시안 룰러 역시 BJ마음입니다 이거 이거 지워 안 밟아지는데 아니 좀 천천히 가라고 아 자 여기 자리만 담당할 사람 자 자 여기 수정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 미키인? 미키에요? 여기 내 자리다 덤벼라 어딨어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 여기 러시안 룰러 미키야 너 여기 앉아있어 거기다 깔고 미키야 미켜봐 미키야 미켜봐 미키야 미켜봐 추우니까 추우니까 눈 깔아놨어 쟤 왜 저러고 있어? 쟤가 계속 기판 아니야 니가 아쉽죠 야 나 뭐해? 응 없는 애들 자리 좀 막아놓게 쟤 나러 가야지 쟤야 너 업데이트 아 씨야 잊었어 자 우리 몇 명이지? 니네 사랑한다고 우리 몇 명이지? 우리? 응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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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야? 번호 끝 해야지 번호 끝 총 9개 있어 됐어 됐어 자 총 9개 있어 번호 끝 해야지 번호 끝! 빨래 끝! 라임이 옆에 손잡이 보낼 라토스 자리 뭐야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 나부터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야 시루야 니 근처는 다 전멸했다 아 추워 그러게 나 왕따네 그 주문이 있고 위키 있어 나 에어컨이랑 선풍기 동시에 틀고 있었어 와 전기 낭비 그니까 이거지 에어컨이랑 선풍기 같이 틀면서 이불을 덮고 있는거지 와 개시 전기 낭비 와 배륜 남겨 아니 아니 보라 나 생각합니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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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역을 튼거지 뭐래 뭐래 먹자 짱 벌칙 아 기다려봐요 벌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도 먼저 함 얘도 먼저 하자고 얘도 먼저 해 그래 너부터 해 그럼 때려놓고 이씨 때려놓고 이씨 칼은 여기다 넣어놓자 칼은 아 내 칼 뭐야 어키 칼빼고 대가리 넣었어 한번더 넣어 한번더 넣어 칼 닉돈이 가져갔어 이거 칼 자리 하나만 놔두면 돼? 얼굴 왜 놔둬 얼굴 왜 놔둬 누가 누가 걸렸는진 알아야지 이씨이씨이씨이씨이씨이씨이씨 내가 보여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 시루야 시루야 아 부장에 더 많이 때릴네 먼지가 아이고 아이씨 귀찮아 아 칼 꺼내가지고 칼 없어 칼 없어 이거 머리 그래서 한번더 뭉쳐 놔야지 아 두개씩 하려고 일부러 쳐 놓은거 같은데 오늘 햄스터 고기 먹을래 상어 고기 먹을래? 상어 고기야 맛있어 상어 어디 있잖아 이야나 해 방향이 어딘가? 너 하나 때렸어 어 너야 왼쪽으로 한 번 더 상어를 모욕했어 야 근데 입에 입에 언제 진화했냐 우리가 진화시켰습니다 아 그래? 세상은 발전하는 거 다아졌는데 류인님 화면 밝기를 어둡게 말고 마크 밝기를 밝게 해주세요 했어요 짧아요 밝기 밝기 조정해주세요 조절이 안됩니다 밝기 조절하세요 저 밝기 조절쟁이 만나 조절이 안됩니다 지금 류인형 아리가 혼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 밝기 조절이 안됩니다 류인 룰론 발동 류원 그래서 시몬 여기 숨어있어 야 엉덩이 똥쌜 어떡함 아 나 엉덩이에서 똥쌌어 시몬이 시림 자 궁금하겠어요 왜 다 다른 얘기중이죠 빨리 이안이한테 집중하자 이안아 빨리 진행이 이안님 이안님 도시 따위 필요없어 아 됐다 자 라라야 너 차례야 나라는 못하니까 괜찮아요 맞아 맞아 라라 도대체 잘하는데 라라 1등 아닌거 초반에 딱 두 번 보고 못봤어요 미키 지금 라라 막는거 인정 이 사람도 함? 어 예다 한다고 안한다고 안한다고 에엥 쥐구멍이지롱 에엥 왜 쥐구멍이지롱 왜 쥐구멍이지롱 야 너 쥐구멍 아 쥐구멍이잖아 왜 들어가 아 쥐구멍이지롱 개구멍이지롱 자 라라 한 번 라라 했어 아 앰스토야 앰스토가 쥐까지 아 맥케 칼이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칼이 안대줘 칼이 안대줘 이글루 아니 내가 한다고 이 남자야 이글루 근데 그 몽둥이 가져간건데 칼이 나쁜놈 어 근데 이게 죽네 야 야 가짜칼 어딨냐 왜 때려 가짜칼 여기 그쵸 머리는 왜 넣어놓는거야 막이라고 어 어 어 뭐지 뭐지 나 어디갔어 내가 왜있지 왜지 자 진행하자 어 형 장수탔어요 자 닉둔부터 늑엄마가 진행하는 라디오스타 살려만 주세요 아 닉둔부터 아 닉둔부터 니가 죽었으니까 아 자 어 뭐 뭐 뭐 장전중이야 저기 자리에 없으신분 한 번 죽이죠 야 장난치지마 미키 장난치지마 너가 장난치지마 지구옹이잖아 아이고 뭐지 뭔가 순식간에 밝아졌어 카치이 아닙니다 총입니다 뭐요 고생이 새끼 왜 밀어주는거잖아 응 둥글게 둥글게 뷔님은 왕이니까 빙글빙글 왕이니까 죽어야지 그니까 언제든지 왕은 뒤에서 칼을 꽂힌다고 어 해봐 어차피 첫번째야 해봐 아니 가만있어봐 9분의 1이야 가봐 뭐야 저까지나 살았어 아깝다 아깝다 어디로 어디로 너 하지마 왼쪽 너 하지마 누나 빨리가 너 하지마 으음 너 하지마 으음 너 하지마 이 이 이안이 죽여달라고 하는거같은데 이 안녕 오빠 어 안녕 오빠 나 여자야 안녕 언니 어헝 안녕 언니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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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떡볶이인데 떡볶이 떡볶이 매컵사 술 많이 좋잖아 아 떡볶이 노 파콘도 노 로베티 영원도 노 당구장 당구장 가자 오케오케오케 이 당구는 여기있는데 쳐버려 뭐래 당신의 허리 놀림을 보여주시죠 두인 허리 없어 괜찮아 맘에 뗄지않아 아씨 까비 나두 아 으음 났다 아 이 사람 여기 있었구나 어쩐지 모래하실게요 괜찮아 오늘 심웅이 불량 안나오 아 진짜? 안 뒤로 되겠다 저기요 그래도 또 라라 걸리면 심웅이 불량 안나오 하하하 walks 아 호흡 아 오랜만에 Wrestling 좀 쳐볼까 하하하 랑케형 아 아니 뒤에 벽이 있잖아 어 뒤에 벽들이 있쟎아 어60 라라님이 벽치기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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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어머 그렇지 오머나 이게 뭐야 이걸로 와式 벽지기 맞으면 벽지 얘네 이상이 오머나 이게 뭐야 랑케형 차래 어머나 이게 내 차랜까 살려만 주세요 어머나이 게이모야 어머나이 게이모야? 어? 저 저 저 저거 아니야 저 저 저 저 보시면 군대 간다는 그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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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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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아니야 국가의푸에 오 어이C벌이다 어 라네 미워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몇개 남았어 가짜하고 진자가 아직 많이 남았어 포모나잇크이브야 한번 더 눌러 똥년아 나와랏 똥년? 니가 표시판 보이지 뭐 똥년? 삼도류 알았어 설사라고 바꿔줄게 설사 연가시 뭐라고? 아니아니 그 있잖아 네모나 초코볼 녹으면 그 아니야 얘 안한다고 바보야 메궈놔야 아 애가 먹으면 개 맛있는데 자 할말있어? 기대도 안했어 날 안보고있어 관심이 없어 당연하지 쟤 아직도 하는중이야? 야 너 왜 칼 안드냐? 미쳤냐 지금 반칙쓴거야?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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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세요 그럼 이사람 죽일께요 아니네 얻다 버려 여기다 놔야돼? 여기다 넣어두면 알았지 3분의 1이야 시루야 나라고? 누구부터 시작했어? 누구부터 시작했어? 나 나와랏 나와랏 흠흠흠흠흠흠 미키는데 미키는 왜 안해? 미키는 왜 안해? 내 긴 꼬리가 보이냐? 저 똥 아니야? 아니 왜 꼬리였냐? 왜 죽어? 반칙 아니야 50% 내놔 50% 50% 그 광화에 그 세나 광화에서 50% 터진다는 그 전시에 50% 다리가 다리가 이거 마침 떨어진거 심웅이 똥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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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앞에서 칼이 춤을 추고 있어 오마이갓 대체 님들이 몸짓했으면 방송에서 어떻게 보셨으면 여기서 루이님만 정상이고 멤버들은 비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뭐야 그래요 DJ가 제일 비정상 아니었어? 맞어 반대야 이거 자 이게 이 칼이 아니면 닉두니가 100%거든 으흠흠흠흠 아 그럼 앞에 가서 싸바싸바 해야되겠네 싸바싸바 나도 뽑을까? 어? 어? 아하 닉두찬? 아하 닉두찬? 아하? 아하 오늘 오늘 딱 거기 응? 오늘 거기서 저기여 여기 누가 모임 섭차했어요 저기여 모임 섭차했어요 여기 음응응응응 이 머리를 선불해준자에게 똑같이 선불해주는 건 어떤가요 으을 か plus 으흐헤헏흐 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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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햄스터 고기? 나 이상해 이 상어야 상어ется 나 죽을 줄 알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니시여 제가 상어를 바치겠나이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이 지팝 일로와봐 요즘 상어와의 맛있잖아 Earl 너 죽어 아아오 와하오 와 개꿀하네 자 신문아 내가 얼굴 얹어줄게 아 맞다 이거 벌칙 뭐가? 이거는 벌칙 있어 야 안에 칼이 하나 남아있는데? 있지 진사람이 신문이랑 같이 짝찍기 아 짝찍기네 짝찍기 한다고 칼 하나 없는데? 칼 하나 빼냐? 칼 하나 어딨어? 시청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BJ가 제일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짝찍기 하나 둘 셋 넷 나섯 여섯 일곱 일곱 명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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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 맞네 짝찍기 어 여덟 개 맞네 맞아 맞아 어 벌칙 있어요 어 심웅이 심웅이 아니 아니 이거 주역 테스트 아니 이건 벌칙 있냐고 그니까 깝짝 익히 합시다 그냥 익히 합시다 우리 익히 합시다 아 진짜 익히 하자고? 어 그래 익히 하자 그래?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없이 합시다 아 익히 해야 돼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 익히 하는게 재밌지 아 나 익히 하는게 재밌지 자 심웅아 네 차례야 일단 무궁화 때 익히 하자 무궁화 때 나 늦었어 무궁화 때 익히 하자고 아니야 빨리 해 아니면 러시아 룰렛이랑 무궁화랑 합쳐 합쳐서 포인트? 합쳐서 포인트? 합산 합산? 일단 심웅이 이번 포인트는 무료하고 뭐 이제부터 세자고 왜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 압구 안 시키지 닉도는 왜? 닉도는 왜 걸렸어? 내가 죽였어 아 죽였잖아 나랑 아 그래? 야 이 개녀나 왜냐면 지금부터 받는 포인트만 하자 그게 어딨어 아까부터 해 그냥 아까부터 해 그냥 아까부터 해 그냥 3점 먼저 램프 되는거야 야 이기 씨로 시무 나 왜 이래 다 부르네 그냥 뽑아 야 3명 엑스카리버 어? 하늘에서 저 거미 떨어졌다 엑스카리버 아저씨 뭐? 내가 워페어 제작할때는 물론 형 따까리였지만 여기선 지금 권력이 다 갑과 을이 바뀌었어 알아 몰라 형 형 형 형 형 그냥 깝다 깝따haps 이거 첫 뻔 찍어 형 형 저거는 첫번째야 여기가 소딱шая 어? 자빠졌네 앱 상sk 야 땅땅아 유리 어디 부터 아니 거기 가는 지나 기어가는 콧닥지 좋아가 랩 야 시무 어디로 어디로 어 이쪽요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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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 ち 엑스카리버 호텑 아깝다 클리 뭐 엄청 맞았는데 방금? 아프진 않았지만 엑토칼리바 미안 미안 내가 핸드폰에 내 방에서 소리좀 느껴져 엑토칼리바 왜요? 아 이거 하이라이트 영상에 나오겠는데 나 하이라이트가겠네 이거 엑토칼리바 주인이신가요? 저희 마스터인가요? 다가와 다시다 마스터 어떻게 졌으면 나 일로 날아와 됐다 가자 야 나 엑토칼리바 써 엑토칼리바 써 아 아 아 내가 이거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줄게 가나 세이버 엑스칼리바 뒤통수 치기 얘가 치려고 그랬어 얘가 이 똥자루새끼가 히드라가 되고 싶나봐 어 히드라 이것도 못잡아요 아 아니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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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어 너야? 어 가나 세이버 가나 세이버 오늘은 나의 엑토칼리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야 마스터가있게 죽여야지 아아 거기에 가만히 서있는 코딱지 일로와봐 에? 일로와봐 코딱지 직접 안개검다 코딱지만 잡아 상어가라 헤헤 흐흐흐흐흐흐 와우 어디갔어? 어디갔어? 니 또다 니 차례야 아 시발 거짓말 잘생겨네 형님 좀 담아봐 응? 메이크업 좀 했음 뭔가 붙어있긴 하지만 아 왜 이래 이친 머리 야 지금 쓰레기야? 님 혹시 납치 당했다고 오셨어요? 입에 테이프 붙어있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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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인줄 이야 나마랏 나마랏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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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잖아요 응? 너 꼼치는데 지금 괜찮아 금방 없어서 그래 금방 없어서 금방 없어서 이 새끼에 문제있어 이거 도움말이야? 도움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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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누가 한대도 안맞았지 않냐? 응 야 맞았어 싫어 그냥 너 관심주기 싫어서 그냥 쳐다본거야 흐흐흐흐흐흐 하아아아 안녕하세요 저 매트 맞았어요 밤트 맞았어요 대디오바 따로와봐 맞았어요 아니 혼내려가잖아 뒷꿈으로 가잖아 됐어요 아아아아 지구만 一個 이쁘게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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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숨이야 아깝다 얘가 맘에 안되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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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지 오너라 코딱지야 와 여기 월숨 아무나 맞아라 어 얘 여기 내 차례 원래 자리 가시라니까요 나와라 코딱지 오너라라의 코딱지 라라의 코딱지 주인은 한명이다 자 눈을 감고 이렇게 휘둘려면 아무나 한명 맞을거야 오 맞다 아 뭔가 뒤트워 아 이거 시루야 시루야 눈앞에서 똥이 날아가는걸 봤어 시루야 뽑아 내가 계속 뽑아줄게 에누마 엘리시 인터세트 잼 어떤거야 그건 니가 지금 잡은거 무슨 이거야 어 뭐야 방금 튕겨 에누마 엘리시 자 똥에게 쓰렴 이게 나 어허허허허허허 꺼져 야 죽이자 머리를 데려가시게 나 아 나 아냐 어 나 지금 50%잖아 지금 시뮹이 엔 아니 내가 시작이엇 맞네 그니까 시뮹이가 시작이니까 싫어 어허허허 자 나 안봤어 감사합니다 어 왜 나한테 와 뭐지? 존나 멀리 있었는데? 난 하늘을 받았는데 복제가 됐잖아 백초 백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썼던거야 그거 써봐 아 야 어딨어? 나와? 어딨어? 뭔데 왜 다 검 들고 있어? 아니 이 사람들 복제를 하잖아 어딘데? 아니 이 사람들 팔 운동을 하고 있잖아 자 얘들아 마우스 왼쪽으로 동시에 눌러 저게 팔 운동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누가 우가야? 뭐야? 뭐야 저거 어악 니는 어디나 떨어졌어 칼 치워 쪄다 맞아 맞잖아 칼 치워 칼이 없어 어 어디 갔다 와 나도 하겠다 앞에 슈퍼칸 떨어졌어 나도 하겠다 우와 왜 피? 왜 피? 왜 피? 왜 피? 왜 피? 아 나 죽이지 마라 저리 가 헤이 피가 먹었다 이거 확산이 나오면 왜 피가 어디 있어 빡세에 넣어줘 어 다 넣어 다 넣어 아니 팔 운동을 하니 사람이 죽었잖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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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총 8개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판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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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많아지 갖고 원래 8개인데 누가 뭐야 사람 머리를 들고 있는거 9개야 다이아칼이 없어서 여기 7명이잖아 까 다이아카리 원래 9개 넣었어 근데 아 아 진짜 그럼 7개 라템 오케이 심흥이 선물줄게 내가 해산물 해산물 조제 나 눈임 먼저 인터셉트 와 인터셉트인 줄 이유가 없잖아 의미 없어 어느 방향으로? 이었어? 어느 방향으로 갈 겁니까? BJ님? 딕선 딕선 나의 의지를 닉돈에게 이어겠다 가라 닉돈 나의 의지를 이어 의지 나의 의미를 이어 반대로 가면 안될까? 뽑은거야? 뽑았어 자 가라 자 가라 어디가? 어디가? 탐낸다 와 싼타 할아버지 싼타 할아버지 나와라 약속된 승리인가? 야 똥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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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한 대만 더 이아나 이아나 똥쟁이 처리하자 똥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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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타먹고 날라갔어 계속 병타먹고 나 나 나 나 똥쟁이요? 나 나 나 나 야 원룸이야 아 누가 누가 없앴어 이거 뱉고 아 떨어졌다 세월 지나도 난다 시루야 오오 시루야 왜 때려 때렸어 똥쟁이가 때렸어 아 한대만 더 몇 무얼 모든다 올라가 야 운동하자 얘들아 닥둔 막 타쳤어 에 운동하지 얘들아 아 가만히 서있어 젠장 native 우오우! 아ㅎ paint 뭐야 왜 사라져 봐 뭐..와서 맞았는데... 아아아아 나 깜깜아 뭐야 자꾸 왜이래 얘 지구멍 아니였댔 anes 아까와 시리 спас다 다이아카라를 가지고 싶다 susceptible 어허허 다음에 시리 다이아칼 저 jedoch 나라야 동쟁이 처리해 동깅이 처리해 똥쟁이 오케이 처리해 마지막으로 할 말은? 똥 왜 찍어 죽어 나는 똥쟁이다 처리해 나는 똥쟁이다 뭐라고? 처리해 뭐라고? 너 스타 졸라 못해 나한테 1대에 털리는데 뭐? 어이 씨발 나 1대에 한 적 없는데 일단 털려 자 이제 바로 랑키 형 간다 랑키 형 똥쟁이 처리해 아아 아아 개같은 오오오오오 어 무슨야 잠깐만 아잇 오오오오 오오오 하지말라고 여기 소환관 있어 소환했어 똥쟁이 처리해 에스카리버 아 뛰지마 참 년이 하지마 어 어 방 끝났어 시몽아 네 차례야 어 네 나 어디냐? 나 왜 방실하냐? 머리 쓰던 어 나 왔다 아 잠시만 한번 더 눌렀다 오케이 됐어 땀 땀 땀 땀 오리 칼리버 잠시만요 마법의 똥짜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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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아아아아아아 해볼까요 요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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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레콜렀다고? 어 나도 쳐버리네 나와 나와 어 어 어 아니 아니잖아 시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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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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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으니 이제 루인 차례 시루야 똥쟁이의 의지를 이어가 빨리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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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어 어 근데 이거 백퍼센트잖아 이거 백퍼센트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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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백퍼센트야 내가 처음에 시작했잖아 아 맞다 맞다 아닌가? 맞나? 맞아 맞아 백퍼센트 근데 이거 하나 말할게 있는데 이거 막판이라 신봉이 주면 신봉이 당첨이야 아 나 왜 잘못 버릴까 아하하하 누가 똥쌀 해 뭐야 야 이거는 테니스 가는거 같긴 한데 어 날아 너 내지 싶겠다고? 무서워 꼭은 시무기 테디스 꼭은 시무기 테디스 우리 시무기 테니스 하자 네 자 1차전 남참자는 시무이 버림웅이 벌칙장입니다 시무이 벌칙장에요 로카는 여기서 종료합니다 네 다음에 해봅시다 아 다음에가 아니라서 쭈따 입으로 또 봐요 안봐